안녕하십니까? 상지학원 전 이사장 고철환입니다. 상지대학교의 개기호 65주년과 통합원년을 기념하는 기금모임 캠페인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상지대학교 구성원 여러분들을 화상으로나마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상지학원에서의 2017년, 2018년 이사장 경험을 계기로 작년부터는 4년 임기의 성신학원 이사장 일을 맡고 있습니다. 이곳 성신여자대학교 역시 상지대학교와 마찬가지로 민주화를 쟁취하고 100년의 미래를 꿈꾸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상지대학교와 성신여자대학교는 총장, 이사장, 횡포의 쓰라린 경험을 같이 가졌던 대학이고 민주화의 성취로 이제는 더 잘해야 하고 다른 대학에 용기를 주어야 하는 대학이 되었습니다. 폭군에 저항하며 얻은 그 강한 힘을 지금도 투쟁하는 비리대학들이 구성원들과 함께 나누며 민주교육을 성취해 갑시다. 상지대학교가 65년 전통을 넘어서서 미래 100년의 새로운 도약에 몰입하는 것은 상지 구성원의 권리이자 책무입니다. 고통을 감내하며 얻어낸 권리이며 천만 년 변치 않을 대학의 원형을 만들 책무입니다. 학생이 스스로 찾는 대학, 진정한 배움을 베푸는 대학, 배움을 떠받치는 직원 선생님들이 대학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저희 행복한 1년의 임시이사장직을 상상하면서 마음을 나누던 서슴없는 옛 구성원들을 만나는 기쁨에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모초록 기금도 충분히 마련하시고 학교 발전에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저희 다음 주자로 상지학원 이사를 함께하며 고생하셨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호철 회장님과 티머니 전무 윤형근 회계사님을 추천드립니다. 고맙습니다.